처음이니까 떨렸죠 많이 했죠 떨리고 굉장히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다같이 모여서 일본 리딩을 하고 이제 끝나고 회식? 디프리? 디프리 장소에서 진짜 한 2시간 정도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테이블에 있었으니까 계속 많이 얘기해주시고 그때부터 조금씩만 편해져서 저는 편하게 촬영을 어떤 선배님이 그렇게 말을 가장 많이 걸어주셨나요? 그때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고기 먹을 때는 한 팀의 선배님이 바로 앞에 앉아계셔가지고 이제 많이 긴장을 풀어주셨어요 하 근데 한재민씨 너무 예뻐서 고기가 넘어갔겠어요? 잘 안 넘어갔어요 그쵸? 네 많이 말랐어요 예찬현씨 잘 안 넘어갔어요 잘 안 넘어갔어요 잘 안 넘어갔어요